나 진짜 알겠다고 좀 빨리 좀 해! 아.. 내가 뭘 볼 거지? 진짜 알겠다고! 너.. 어? 잠깐만! 저.. 저.. 너.. 허기허기 아니야? 우리 집에.. 허기허기가 나타났다고! 우짜가 조개! 허기허기가.. 나타났다! 아.. 잠깐!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! 좋아요를 누르면 좋아하는 친구가 고백한대요! 좋아요 꾸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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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왜 그래! 왜 그래 왜 그래! 진짜 어마어마한 악몽이었어! 어? 악몽? 꿈에서 너 나왔어? 응.. 너 나왔어? 다 좋은 꿈인데? 아 뭐야! 아니야! 나 꿈에서.. 허기허기한테 잡아먹기는 꿈꿨어! 왜? 아니 허기허기가 뭔데 그래! 아! 배고파서 허기진다는 뭐 그런건가? 아니 허기허기! 허기하고 워기? 아니 걔네 누군데 두 명이나 와? 자! 팔다리 엄청 길고 무섭게 잡아먹는 괴물! 허기허기! 아아! 그거 알지! 엄마 그것도 모를거 같아! 그 뭐 게임에 나오는 애잖아! 그 뭐더라? 아아! 파리피플 타임! 그 파리하고 피플! 그러니까 사람하고 타임을 갖는 그런건가? 아니면 파리하고 사람하고 파기는 못 부르는건가? 아니! 파리피플 타임이 아니라 파피플레이 타임! 엄마 내가 말 실수로 해! 뭐 어쨌든 그거나 그거나 뭐 시간이 중요하다는거잖아! 엄마 파피시키니까 이 기다려! 에휴 좀.. 헉! 근데 오빠! 진짜로 허기허기가 있으면 어떡하지? اح이 진짜로 허기허기가 어딨어 얼른 꿈께! 그럴싸ощ gracias 그럼 진짜로 다행이다.. 미쳤놓은 박쓰 어? 하란 샘? 많이칠게 ANGAN 오! 잠깐만! 뭔가 지나간 거 같은데! 아... 천하배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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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잠깐만! 이번엔 분명히 봤어! 분명히 파란색이 지나갔어! 파란색! 파란색! 아악! 다들 머리구나! 안 더러운 것 같은데! 아 맞네! 여다른! 여다른! 왜? 너 할 말 있어? 왜 우리 집 앞에서 알짠을 잡아요? 아니 무슨 소리야! 나 계속 화분에 물 만지고 있었는데! 아니 너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그랬잖아! 아니 무슨 소리야! 나 거기 간 적도 없어! 응? 간 적이 없었다고? 내가 분명 파란색을 봤는데? 아니 나 진짜 하겠네! 아 내가 뭘 볼 거지? 진짜 하겠다고! 어? 어? 저야.. 허기허기 아니야? 아아아악! 우리 집에? 허기허기가 나타났다고! 아아아아악! 아아아악! 오빠 오빠! 우리 집에 편지가 왔어! 무정진도 있고! 누가 보낸 거지? 후찌우찌? 후찌우찌가 누구지? 일단은 여기서 눈 잘 잠궜지? 뭐야 둘 다 왜 그래? 우리 집에 허기허기가 나타났어! 뭐? 허기허기? 불어봐 불어봐 잠깐만 그 편지 줘봐 이 편지? 허기허기가 뭐의 편지잖아 허기허기 얼른 읽어봐 뭐라고 썼지? 안녕 우짜가족? 문제들을 잘 풀지 못하면 우짜가족 집은 내 집이다 문제는 총 3개 집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허기허기 뭐야 문제는 못 풀면 허기허기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? 그러면 허기허기가 우리 집을 점령하는거야? 안 돼 안 돼 안 돼 예쁘니 불음! 정신 제대로 차려! 허기허기가 누구 간 퍼즐을 우리가 잘 풀면 우리가 쫓아낼 수 있어! 봐봐봐 자 다들 준비됐겠지? 앞에 있는 스케치북을 열어보면 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한다 허허허허허헣 얼른아 문제 빨리 봐봐 허허허 188을 102개로 만드는 방법? 어떡해 나 쓰러기 약했네 아 이게 무슨 소리지? 아 괜히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말도 안되는 문제를 냈어 어 어떡해 여기 여기 우리 집 들어온 거 봐봐 잠깐! 가위랑 그 종이 좀 줘봐 어? 이거는 왜? 이거를 이렇게 자르면 될 거 같은데 우와! 100 두 개! 우와! 100이 두 개가 됐어! 우와! 우와! 정답은 188을 가로로 자른다! 가로로 자른다 정답! 한 발짝 물러나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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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보시지 두 번째 문제도 봐봐 어! 이 그림들의 공통점은? 어? 사슴! 돈! 바퀴! 어? 뭐지? 어? 뭐지? 뭐지? 구하기 어렵다는 건가? 아 그러게 돈은 쉽게 구할 수 있잖아 돌아다닌다는 건가? 어? 뭐지? 어? 잠깐만! 내가 정답을 알 거 같아 어? 이 공통점은 벌레야 벌레? 아 푸딩 오빠! 이게 벌레랑 무슨 정보냐? 봐봐! 사슴! 벌레! 돈! 벌레! 딱히 벌레! 어? 다 벌레잖아! 어? 진짜잖아! 어? 잠깐만! 정답은! 벌레! 벌레! 명답! 우와! 와! 푸딩이 천재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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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잘 맞추는데 우와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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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마지막 문제야 이번에도 잘 풀면 니들이 원하는 대로 집안에 들어가지 않겠어 좋았어! 이제 한 번만 더 잘 풀면 돼! 근데 부디 마지막 문제야 어? 어?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 걸까요? 어? 어? 뭐야! 여기 글씨가 어딨어? 없잖아! 어? 마지막 문제야 왜 이렇게 어려워? 어? 여기 뭐라고 써 있다는 거야? 어? 이제 허기허기가 이 집을 점령하고 우리를 다 잡아 먹을지도 몰라! 으아! 무서워! 뭐야! 너무 어렵잖아! 그러니까요! 어? 잠깐만! 여기 뭔가 볼록한 거 같은데? 어? 물감 어딨지? 물감! 물감! 물감? 물감! 어? 어? 뭐야! 뭔가 보이는 거 같은데? 워바바바! 우웅! 어? 나! 나 대충 알 거 같은데? 오? 우와! 흰색 크레파스로 글씨가 써 있었잖아! 와우! 어? 어? 설마? 어? 허기허기? 오빠 보정기 줘봐! 보정기! 아! 아니! 정답은 허기허기! 허기허기! 정답! 우웅! 맞췄어! 너네가 정답을 다 맞췄으니까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어! 우웅! 이제 허기허기가 찾아오지는 않겠지! 우아진한다고! 다행이다! 아하하하! 집 안에 안 들어간다고 했지. 옥상에서도 나간다는 얘기는 안 했어! 으하하하하하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